10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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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른 옵션 다 떼었는데 럭만 안 나와 30% 다 떼었다니까 럭만 안 나오더라고 인트 27 럭 21 이거 큐브 많이 하면서 무슨 생각드는 줄 알아요 그냥 살 것 10,000원 아 나도 아 아 아 아 근데 진짜로 다 떼었어 럭만 안 나와 럭만 안 나오는 저주에 걸렸어 아 진짜 다 떼었는데 럭만 안 나온다 아 133% 넘어가지 아 아 진짜 어우 벌써 다 쐈어 130개가 있잖아 아 2 der 10 10, 33, 36, 30, 33, 36, 어림도 없어 아 럭만 안나오는데 이 저주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거지 한 50개 정도 남았을 때 21% 없으면 더 멈춰놔야 되겠다 럭만은 안넣어? 다른거 다 물어봐 씁쓸하네 아우 세대가 24% 30에 안되더라 아우 대충 나오면 멈춰야되겠다 안되겠다 또 다음을 기억해야되겠는데 아우 어떻게 럭만 안나오지 아우 진짜 럭만 안나와 진짜 럭만 안나와 아 참 어떻게 럭만 안나오지 아우 마이갓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십일 쓰자 다시 돌아와라 아흫 이십일프로 다시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십일프로 돌아와라 아 진짜 돌아오면 어떡하냐 아 또 아 또 25만원 쓰고 그대로네 그대로야 럭 빼고 다 뛰었는데 럭만원 나오네 럭만원 아 씁쓸하다 씁쓸해 럭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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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럭만원